여러분 여러가지 여러분 한국어 처음 했죠 이테리어 프랑스어 즉 영어 라틴어 다음 영어로 할까요 5개 국어잖아요 5개 국어는 하시아지 다음에 노래는요 사랑하는 여인이 나를 배신하고 떠났어요 그 여자를 추구하면서 부르는 아주 그런 노래죠 그 노래는 이제 슬께 자라란 말이죠 따라하기 전에 후회하자 마음이 슬께 자르다 딜라일라 였습니다 , 감사합니다 아니다 하지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